안녕하세요. 진학영 역을 맡은 박민영입니다. 이시 역을 맡은 송강입니다. 유진이 역을 맡은 유라입니다. 아 누구지? 아 한규진 역할을 맡은 민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직 한 달이 돼가지고 아니 캐릭터에서 벗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. 네 오늘은 저희가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써주신 기대평들을 볼 건데요. 주접 댓글이라고 하죠. 시청자분들의 애정과 주접으로 기대평을 남겨주셨고 저희가 베스트 3개를 선정해보려고 합니다. 네 저희가 선정한 3분께는 선물도 드린다고 하니까 저희가 정말 열심히 뽑아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어떤 분들이 기대평을 써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한 두 개씩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찝어볼까요?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죠? 일단 제가 봤을 때 저 윤박씨가 가장 좋아하던 분은 돌고래였어요. 아 돌고래님이요? 네. 아 이거요? 한번 읽어보세요. 배우님들 큰일 났어요. 저 탈모 예정이래요. 유유. 기상청 사람들에서 헤어 나올 수 없어서.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상했거든요?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더 괜찮네요. 그거 아시잖아요 저 이번에 드라마 찍다가 원형 탈모왔던 거 원형 탈모는 한번 왔었고요.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르셨어요? 맞아 스트레스 안이 받아서 근데 저는 이제 헤어가 나와서 어떡하지? 헤어가 나왔는데? 저는 이거 할래요 커피콩이라는 분이 보내셨는데 누가 봐도 제 팬이거든요 아 그래서 커피콩? 커피콩? 사적인 감정이 섞여도 되잖아요 그럼요 그쵸? 어떻게 알아보셨어요? 제 팬분들 애칭이 콩알이거든요 혹시 저 기상청 사람들과 썸 타나요? 영상 올라오면 막 두근두근하고 안 올라오면 하루종일 언제 올라오지? 하면서 계속 확인하는데 이거 썸 타는 거 맞죠? 그 주접 같지 않고 그냥 사람밖에 없는데? 저희가 사랑 얘기잖아요 전 이거 할게요 네 이거 주세요 제 데뷔작 드라마 캐릭터 이름이거든요 뭐야 갑자기 다 뭐야 이게? 기상청 사람들 안 착하네요 본방사수 내 마음이 안 착 안 착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우리 드라마 이름이 뭐죠? 기상청 사람들 기상청 사람들이잖아요 대한민국은 당연히 바다래요 네 동해, 서해, 남해 그리고 기상청 사람들 사랑해요 아 근데 우리 이거 많이 들어봤죠? 근데 우리 날씨에 관한 약간 우리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어우 괜찮네요 아 4개 뽑으면 좋겠는데 그치? 그러니까 4명 뽑을까 봐요 이것도 귀여워요 이것도 귀여워요 이게 좀 귀엽지 않아요? 네 기상청 사람들 점수 4.9 드릴게요 이 드라마에 5점은 없으니까 이거 이거 사실 다 맘에 들겠네요 이거 탈모도 맘에 들고 저 이거 좋아요 어 저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저희 이렇게 그럼 이제 내로 고정 드릴게요 이 드라마에 5점이 없습니다 저는 커피콩님 하아 혹시 저 기상청 사람들과 썸 타고 있나요? 명상경 올라오면 막 두근두근하고 안 올라오면 하루 종일 언제 올라오지? 하면서 계속 확인하는데 이거 썸 타는 거 맞죠? 네 저희가 썸 타거든요 드라마에서 백진우 씨 그 내 맘에 안착 이 네 분으로 할게요 네 근데 무슨 선물이에요? 근데 무슨 선물이에요? 근데 무슨 선물이에요? 잘 뽑았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기상청 사람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